우리가 이거 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 표정은 용만이 형이지. 아, 그럼. 원래 이런 건 표정이 제일 중요해. 최주 노래하면서 이거 할 때 힘들지만 표정이 좋잖아. 근데 표정이 좋으면 보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표시댄스 자체가 표정이 이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를 사실 노력으로 이제 뭔가 되게 밝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 웃는 표정이 나오거든. 돼요, 그게? 오, 돼저먹는 것 같아. 아무렇지.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안 힘들지 않다. 안 힘든 척을 해야 돼. 몸에 힘을 많이 빼야 돼. 준비. 앞에 여기서 하면서. 5, 6, 7, 8. 1, 2, 3, 4, 5. 1, 2, 3, 4, 5. 허영이 표정이 좋은데? 우리 정영이 셰프가 제일 표정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이 여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는 살짝 더. 뭔가 이런 게 필요해요. 살짝 더. 뭔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 미간을요. 미간을 한번 살짝 압축을 탁.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허중이 왜 저래. 허중이. 허중이. 이놈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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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요. 골반만 하나. 이렇게요? 이게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살짝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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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욕심이 크다. 아니, 잘한다고 하니까 이거 욕심대지 말고 이거부터 하라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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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